남매이랑 아무 관계도 아냐 내가 봤는데요?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 그래? 난 잘 모르겠는데 말 안 해 야, 진짜야 아무 관계도 아냐 야, 잡아 야, 왜 그래 사기든 사이든 남매든 이걸 보면 알지? 남매 핸드폰을 왜 보냐? 줘 어? 별안금 발견! 오 이래도 아무 관계도 아니냐? 아니, 그게 이게 진짜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요? 전 이 핸드폰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데 사기는 건 아니네요 끼케와 사진 한 장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없고 그렇지? 아, 그래 야, 다현이랑 나랑은 아무 남매죠? 부모님이 재혼한 거잖아요 그쵸? 응? 아, 아니야! 아니긴 남매가 짜고 나를 디스했겠다 내일 기대하세요 인기남이랑 얼짱녀가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 빵 셔틀이랑 빵 셔틀 여동생이라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볼일이 다 끝났네 가자 가자 저기 저기 사실은 내가 스토킹한 거야 네? 그 내가 우다현을 좋아해서 그 내가 약점을 잡아서 걔가 지금 나한테 꼼짝도 못하거든 그 내가 다 시킨 거야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? 그.. 그게 그.. 야, 그렇잖아! 야, 진짜 남매도 아닌데 야, 천하의 우다현이 날 거듭다나 보겠어? 야, 나도 진짜 남매였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행복해질 텐데 그럼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우다현을 엮었다는 거? 어, 뭐 그렇지 이 미친 스토커 자식! 아, 소름 돋는 거 봐 넌 이제 끝났어 가요 야 야 왜 그랬어? 그냥 어떡하려고? 이제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하.. 괜찮아 야, 집에 가자 아우, 여러 공짜 자식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난 그런 출덕 나 그런 출덕 모르는데 아우, 귀찮아 생긴 것도 뭔가 칙칙해 야, 빵 그동안 안 했다고 잊어버린 건 아니지? 같은 걸로 뭐해 안 좋고 하.. 하.. 찌찌하기는 이걸 왜 주워? 그러니까 뭐.. 뭐.. 뭐냐? 기껏 스토커한테서 구해줬더니 너 혹시 진짜 여루봉이야 여동생이다 왜.. 음.. 뭔가 생각이 나요? 뭔가 생각이 나요? 아니요, 여섯 살 때 일이니까요. 오실장 어디 갔어요? 지금 출근 안 하셨는데요. 엄마! 엄마, 오래 기다렸어? 안 쉬었어? 알은 어디 있는데? 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. 아이, 오늘 휴가야. 많이 긴장돼요? 조금요.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? 정말이야?